이번 사연은 아이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 신우, 시동생이 타박하고 놀리기까지 해서 시원하게 시댁을 뒤집어 엎었다는 사연인데요. 악마가 따로 없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댁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 이제는 이 집안 사람 아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다. 라고 속시원히 말하고 나왔어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이고 아이는 없어요. 지긋지긋한 시댁 얘기 풀어 놓으려고 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제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시댁은 재혼 가정입니다. 시어머니는 셋이 아버지와 재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재혼하신 줄 몰랐네요. 시어머니는 동진날, 봄날,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가 시댁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시어머니는 셋이 아버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남편 위로 누나 하나, 밑으로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아기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가서 시어머니가 20년간 키워줬다고 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시조카가 먹다가 남긴 과일 쪼가리, 먹다 남긴 밥을 저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건데 남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안 깎은 과일, 밥통에 새밥도 많은데 그런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해서 조카가 남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지만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했나 싶어 무척 우울했죠. 시동생은 작년에 재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카를 돌봤고 시동생은 혼자 직장 생활하느라 아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저희 부부를 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다. 재혼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형수님은 동서 보면 뭐 느끼는 거 점이 없냐고 실실 쪼개더라고요. 진짜 욕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때리려고 손이 올라가는 걸 옆에 있던 형님이 급히 제지한 적도 있었답니다. 어디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고 내 와이프 배부른 거 보니 부럽지 않냐는 얘기를 짓거리는지 자기는 아이 낳고 돌보지도 않은 주제에 말이에요. 남편이 등신같이 옆에서 가만히 있으니 제가 시동생을 혼내주려고 한 거였는데 역시나 시자들은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자기 동생 맞을까봐 얼른 제 팔을 잡은 형님이란 인간도 참 역겹네요. 그때 내 팔을 막은 형님 손을 때려줄 걸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 우울증, 당뇨, 고혈압까지 왔습니다. 사실 아이 갖고 싶긴 한데 성인병이 온 상태라 아이를 포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생일이 월초에 있어요. 명절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네 생일이 월초의 생일이라며 여자가 월초에 태어나면 평생 재수없다고 하더라 이러셨습니다. 저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동안 살면서 재수없는 일 겪은 적 없다 했어요. 시어머니께 며느리에게 재수없다고 대놓고 막말을 하시는 어머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결혼 2년차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마트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라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꾸벅 인사를 했더니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아주 큰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제 면전에 대고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왜 가만히 있는 며느리를 그렇게 소개하냐고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러는 거냐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냐고 채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새댁 시어머니가 말이 거칠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랄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순간 그분이 제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친정에서는 사위뼈 약하다고 속골이랑 사골 고와서 주시는데 형님이 젊은 사람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골 먹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챘냐고 하며 저를 쳐다보는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사골을 먹어야 하는데요? 저요? 했더니 올케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골 끓여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명절에 저희 친정에 작은 선물 한 번 보낸 적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저 결혼하고 첫 명절에 고급 한과 세트 한 번 보낸 적 있었는데 전화 한 번 안 하고 담내도 안 해서 제가 엄마께 시부모님 선물 챙길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는 선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다친 뒤에 사골 먹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형님에게 사골 타령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 그렇게 사골이 드시고 싶으시면 사서 끓여드시라고 말했네요. 시어머니는 그 귀찮은 걸 어떻게 하냐고 남이 해줘야 맛있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명절마다 이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사골을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위 생각해서 직접 끓여주시는 거라고 어머님 드실 사골은 직접 사서 고아드시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기어코 시댁에 갔던 저도 참 한심하죠. 최근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티타임 하려고 커피숍에 갔어요. 신우가 깜짝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늦둥이를 임신했고 지금 5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신우가 20대 초반에 결혼했거든요. 막둥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자식 키우는 재미를 느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부끼리만 잘 살자고 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그러면 산후조리할 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이 낳으면 큰 애들 신경 쓰여서 집에 와서 산후조리할 건데 산후조리사가 주말에는 오지 않으니 저보고 주말마다 와서 자기 애들 점심이랑 저녁 차려주고 중간 시간에는 빨래 돌려서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반찬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내가 왜 형님 삼바라지를 하냐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일해달라는 건 아니고 하루에 3만원씩 준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급이 얼마나 하는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되물었어요. 형님은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랄하듯이 말해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형님이 좋아서 아기 만들어 놓고 왜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고 주말에 오는 산후조리사 있는지 알아봐서 조리하시라 했어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부탁하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는 늙고 힘이 없어서 산후조리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봐주다가 골병 든 어르신들 많다고 우리 엄마는 소중하니까 지켜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웃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케가 산후조리 못해줄 거면 막내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유모차를 선물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폰을 보여주는데 자그마치 150만원이나 하는 유모차를 골라놨더라고요. 자기는 그 유모차 아니면 안 된다고 요즘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모차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타야 뽀대가 난다고 혼자 신나서 떠들고 있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이 선물 줄지 말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마음대로 골라놓고 사내라고 하는 건 도둑놈신보 아니냐고 누나가 하는 거 봐서 뭘 사줄지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태교나 잘하고 마음법 곱게 쓰고 있으라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형제 좋다는 게 뭐냐고 다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옆에서 형수 아이도 없는데 유모차 사달라고 하니까 약 오르죠. 그러니까 형수도 아이 낳아서 키워봐요. 나도 아이 둘 아빠가 되다 보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져요. 얼마나 예쁜지 키워보면 알아요. 형수랑 형은 언제 그 재미를 느껴보려나 선물 안 줄 생각하지 말고 마음 넓게 쓰면 형수에게도 예쁜 아이가 생길지 누가 알아요. 이러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인간 말종들과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더 이상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막말이나 들으라고 나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줄 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전에 제 생일이 월초라고 월초에 태어난 여자는 평생 재수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당신들 같이 무식하고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진짜 재수없는 거 맞다. 조카가 먹다 남긴 밥이랑 과일 먹이려고 하고 나에게 아이가지라고 말하고 제일 더운 복날이랑 동지 크리스마스 때 불러내서 밥 먹자고 스트레스 줘서 내가 성인병에 걸려서 아이 갖는 거 포기했다. 그런 줄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나대고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얼굴이 굳어있을 뿐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에게 월초에 태어나서 재수없다고 한 거 친정아빠께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노발대발하시며 너희들 앞으로 시댁까지 말라고 하셨다. 아빠가 그때 남편 바꾸라고 해서 귀한 내 딸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왜 가만히 있냐고 너는 뭐하는 놈이냐고 한 번만 더 너희 가족들이 내 딸을 막대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내가 너희 부모가 사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따질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희 시댁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집구석이라고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했고 남편은 아빠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빠는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며느리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막말짓거리는 안 싸돈 내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돌이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시댁 없는 셈 칠 거니까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미친놈 같은 소리만 하냐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애 책임도 못 지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네 인생 산 게 자랑이냐 너 같은 등신 같은 호래비한테 시집 온 동서는 얼마나 너랑 살 것 같냐 했습니다. 저도 실실 웃으면서 말해주었어요. 무슨 거짓대들도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맡겨놓은 거 내놓으란 듯 말하니 이제 상종 못하겠다 했죠. 이렇게 자식을 등신으로 키운 건 어머니이니 이제 배은망 덕에 매운맛을 보며 사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악담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크게 소리쳤죠. 가족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울었으면 내가 이렇게 악담하겠어요. 이랬더니 또 남보기 창피한 건 아는지 다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다섯 통이나 하셨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이 너무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집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댁 식구들과 절연하고 안 가고 있는데 너무 속 시원하면서도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서 자다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좋아 결혼했지만 막 돼먹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해지려고요. 여러분도 시가든 친정이든 막말하는 가족에게는 똑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 또 엎어버리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래요. 자기는 항상 제 편이라고요. 생각 중입니다. 찾아가서 또 악담 퍼붓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또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얼른 결혼 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네요. 남편이 지지해준다는데 스니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악마 같은 인간들 지들도 당해봐야죠. 스니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속풀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